T1 상위를 놀리키면 네모한다. 가보겠습니다.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. 너 뭐 찍어야 돼? 뭐 찍어야 돼? 뭐 찍어야 돼? 이제 뭐 찍는 거야? 나? 없는 거야. 찍고. 나 찍었어, 다 찍었어. 너 찍으면 돼. 뭐 찍으면 돼? 뭐 하면 되는 거야? 이제 너 찍으면 가서 저거 따른 거야. 아 그래. 가면 되는 거야? 찍으면 돼, 찍으면 돼, 찍으면 돼. 뭐지? 저 어색한 연기는? 연기는 못 하겠다. 아니 딱 나왔는데. 그런구나. 놀래키면 놀래나. T1 찬희를 놀래키면 모욕감이 든다. 아 놀랬어, 내가. 아 놀랬어. 아 놀랬어? 어 놀랬어. 잡혔나요? 놀란 거? 저 약간 속으로 놀래는 편이에요. 아니 딱 가서 했는데 보통 이렇게 뒤돌아 있으면 가서 빨리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어디 가? 너 오래.